비슷한 점이 있어요. 되게 긍정적이고 마음이 되게 올곧고 좀 순수한 면이 비슷한 것 같아요. 되게 털털하고 할 말을 하는 스타일이고 감독님께서도 저희 감독님께서도 굉장히 감성이 소년 감성이시거든요. 그런데 그런 약간 순수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하고 되게 결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영화가. 그래서 제가 연기를 하면서 몰입을 해서 울 때 감독님도 모니터를 하면서 함께 우시고 그렇게 함께 감정을 좀 교류하고 소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배우 입장에서는 감독님께서 그런 디렉션에 대해서 굉장히 누구보다도 본인이 직접 지피를 하셨으니까 디테일하게 잘 또 가르쳐 주시고 제가 하는 연기에 또 감독님도 역시나 공감을 너무 잘 해주시고 해서 작업이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.